MZ세대를 위한 호텔 케이스 스터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케이스 스터디는 2017년 둔더샵에 처음 문을 연 스티커즈 위주의 편집숍으로 다양한 협업 상품을 선보이며 MZ세대들의 놀이터라는 수식어로 표현되는 공간인데요 최근 패션, 식문화를 넘어 주거공간까지 관심을 갖는 젊은 세대 고객들을 위해 이색 콜라보로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지난 15일부터 한 달 동안 성수동의 한 와인바를 빌려 호텔 컨셉의 팝업 스토어를 오픈 침실, 거실, 드레스룸으로 구성된 가상의 빈티지 호텔 공간으로 변신한 이곳은 LA 기반의 스트릿 브랜드 차이나타운 마켓과의 협업을 통해 식기류, 러그, 머그컵 등 기존 케이스 스터디에서 만나볼 수 없던 라이프스타일로 확장된 다양한 상품을 공개했습니다 고객들에게 마치 호텔의 어메니티 세트를 구매하는 듯한 기분을 선사하는데요 한편 이번에 함께한 차이나타운 마켓은 특유의 스마일 디자인과 함께 마이클 타이슨, 쉐이크쉑 등 다양한 콜라보 상품을 통해 큰 인기를 긁고 있는 글로벌 스트릿 브랜드입니다 스니커즈와 의류 위주로 진행됐던 기존 패션 편집 매장의 협업에서 탈피 의미 있는 도전을 한 케이스 스터디 앞으로도 케이스 스터디만의 혁신적인 콘텐츠를 기대해주세요